쟤, 얘 살았냐? 먹혀도 일단 죽진 않네 먹혀도 죽진 않아요? 뭐지? 마지막 거 봐야되나? 괜찮아 일단 죽진 않았어 죽지 않으면 된거야 죽지 않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망이 아니고 통제불능으로 떠요 분명 그거랑 뭔가 관련이 있어 유인은 가서 관찰해주고 관찰 끝나자마자 바로 음식을 주고 어디갔어? 놀아주시고 하시고 보자 때리는 거는 잠깐만 커뮤니케이션 레벨 아, 3짜리가 안되는구나? 그럼 얘는 무시해주고 얘 레벨 없이 낄게요? 그냥 뱃속에 히도 나오고 그가 아, 이 뱃속 따뜻하구만 막 하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스위치가 아직도 안 나왔죠? 커뮤니케이션을 어? 잠깐만 다픈에 가자 다픈에 가시고 에덴 네, 확실한 결과 안 나왔을 때 그, 맞아요, 아니요 그것도 그냥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게임을 할 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제 부탁드릴게요 네 환상체도 퇴근 개념이 있어요 왜일까? 아니, 그니까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잡아먹는 거야? 아니면은 아, 잠깐만! 까먹을 뻔했어 아, 입어서 잠깐 한바탕 난리나겠구만 괜찮아 한 두세 번 웃는 건 오히려 알리우네한테 좋아요 다니엘 가고 아무나 가고 아, 저거 아, 잠깐만 꼬였어, 동선 동선 꼬였어, 동선 꼬였어 어떻게 하지? 잠시만 일단 가고 잠깐만, 좀만 생각을 해봅시다 동선이 꼬였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돼 제발 제발 울지마 아니야 우리 갓 어? 뭐야 유미사원이 다 해줄거야 뭐야 설마 아니 잠깐만 요 부서에 미친 애 있어? 중앙본부 1팀 아직 미친 애 없죠? 중앙본부 1팀으로 딱 묶어놔 오케이 아직 미친 애 없어 제이콥이 가장 위험해요 제이콥이 가장 위험하고 제이콥이 가장 위험하고 얘는 지금 다 됐고 저게 유미직원이 역시 역시 유미직원 갓 갓 유미직원 헤리가서 저거 해주고 이거는 대충 좀 때려줘야되는데 브룩가서 때리고 보자 얘는 또 때리고 바벌 얘가 줘 알리우네 기분 좋았다 떨어졌다 하하하하 아 진짜 이게 자꾸 짜증나 아쳐 벌통이 밥주고 기본 수치 최대라서 얘 보내지도 못하네 아이씨 야 여기 가지마 청소하고 때려주시고 어디 보자 여기 가고 때려주시고 대머리 보내고 아이고 저스틴 보내면 돼 아니 이거 오케이 티파니 한번 보냅시다 티파키 하하하하 얘 대체 관찰을 얼마나 못한거야 얘 뭐지 왜 대체 대체 어떤 너무 세게 너무 세게 때렸잖아 뼈 맞았다고 야 관찰을 얼마나 조각 잠깐만 어디있어 알리우네 요쪽에 있죠 알리우네 제압을 하러 가는데 지금 또 뭐야 아 이 진세 탈출했어 일단 냅두고 다니엘 보내와 오차 아아아아 방금 그르릉소리가 난거 같은데 이 상태 같거든요 이 상태 같거든요 크 크 구한다 어 내 몸 안에 있던 아홉 마리의 어둠의 흑염소가 날뛰고 있어 크 크 크 잠깐만 어 어 어 이거 아닌가 잠깐만 자 흉터에 겨 두건 아저씨 알리우네를 제압해주세요 두건 아저씨 알리우네 제압하러 보내고 따따따따딴 따따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직원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 상태에서 바로 탈출하는 건지 한번 지켜보면 나오겠지 이제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지 풍미 ссыл 니ton 머거야되는거 같아 니iot 니이 니 bạn 얄equview A descri 눈 nahmen 야 잠깐만, 야 아쳐, 아쳐 피해봐. 야 아쳐, 아쳐 어디갔어. 들어가, 야,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오케이, 뭐야. 아, 칼날리네? 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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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님 팔로잉 감사합니다. 야, 둘이 싸운다. 야, 이래야 늑대지. 이래야 늑대지. 이래야 늑대지. 이래야 늑대지. 응? 이래야 늑대지. 그렇지 않아? 응? 어딜, 응? 아까 그, 귀요미, 귀요미, 퀵퀵한게 늑대라고. 저래야 늑대지. 알리오네, 지압. 아, 잠깐만. 잠깐만. 유희 한 번, 유희 한 번. 저거 돌아야 돼요. 유희 죽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희 살렸어? 유희 살렸고. 어디갔어? 야, 근데 H등급 주제에 WW0 엄청 잘 싸운다? 야, 잠깐 아쳐. 아쳐 지금 여기 오면 안 돼. 야, 아쳐야? 들어가. 아, 관통 데미지구나. 아, 관통 데미지구나. 와아. D, DUS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근데 안 죽었어. 야, 안 죽었어.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죽었어. 저건 진짜 신기하네. 아무도 안 죽어. 저렇게 해도. 아니, 포근해서 또. 어? 아, 여기 붙었구나. 거미홍어리. 한 명이 밥 주고. 아무나 가서 청소하고. 아무나 가서 청소하고. 사무직 다섯 명은 사람이 아니군요. 에이, 우리 회사에 사무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는 사무직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저거를 해주냐. 아, 잠깐. 낙천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꿔. 대머리 주고. 사실상 뱃속에서 조절하는 거. 아, 근데. 야, 늑대 탈출할 때. 너무 간지가 나. 한 번 더 볼래, 나. 저거 한 번 더 봐야겠어. 아, 잠깐만. 아래쪽에 애들 관리를 해줘야 돼. 보자. 얘는 아무거나 가고. 벌통 밥 주고. 얘는 때려주시고. 멍뭉이. 멍뭉이 밥 먹자. 멍뭉아 밥 먹자. 야. 야, 한 번 더 풀어줘.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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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이빨이 매우 크지. 문을 열어라. 숲속에서 너희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단다. 오, 관찰. 최종 관찰인데 이거? 털이 듬성듬성 파진 늑대가 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 적어도 전에 살던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이곳은 돼지도 양도 없지만, 적어도 내가 나쁜 늑대에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넌 나를 보자마자 쫓아내지 않았을까 내 이름 알려줄게.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랑월이야. 평생 기억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봤자 아무도 쓸모 없을 거야.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신 기뻐 보인다. 그렇지. 사람이 이름은 기억을 해줘야지. 왜 물음표야? 왜 물음표죠? 아니 대체 왜 물음표야? 투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라는 또 뭐야. 하하하하. 아. 합리 가고. 좋아. 먹을 거 주지 말고 있어보자. 그러면 저게 더 가속화될지도 모르겠어. 봅시다 상태를.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야. 그때가 답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배고프다고. 무시해. 밥 주고. 때리고. 그래서 아 도감. 허다랗고 나쁜 늑대는 미확인 데이터가 격리 속 가까이 접근하자. 기본 수치와 관계없이 탈출하였다. 가까이? 가까이 와야 된다 이건데?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어. 분명히 그 하나가 있어. 다음번에 한번 써볼게요. 분명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난 그걸 알고 있어. 야 이거 눌러주는 것도 상당한 일이야 이제. 오케이 들어가고. 아 계속 내 배에서 나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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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의 루돌타가 가장 싫어하던 게 때리기. 천재 탈법이. 좋아. 보자. 연구는 할만한 게 없죠? 육자리로는? 자 갑시다. 그래. 탈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돌진다잖아. 나 잘라. 때려. 때려. 밥 주고. 아무거나 해주고. 얘도 밥 한번 주고. 적당히 좋아하는 거 있어? 야 망토야. 이 할미가 빵을 구워 왔단다. 어? 너가 할머니를 못 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아무튼. 밥은. 밥은 다른 애들도 줄 수 있거든요? 밥은 다른 애들도 줄 수 있거든요? 롤루 솔타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 아이 원칙 쥐자만 남아 왜? 이렇게 하고. 놀아주시고. 메탈레라니스트. 돌진단은 에덴. 에덴? 기억해도. 아이씨. 알아보지. 아무나 가면 되잖아. 잠깐만. 때려. 하시고. 청소는 얘가 하면 되고. 아. 야. 야. 이제 일시정지 플레이 같은 거 절대 못하겠다. 진짜. 저는 때 앙컷일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잠깐만. 아. 야. 이렇게 되면은. 나. 최애캐 바꿔야되나? 아. 잠시만. 나. 최애캐 바꿔야돼? 아. 이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어. 야. 저렇게 늑대가 떡하니 있는데 내가 최애캐를 큰새로 해야돼? 이거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름 유익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그런 고민이야. 고민할 가치가 있어. 아니요. 지금 버리는 건 아닌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만들 건 다 만들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 이걸로. 갈채를 보내지 않는다 하면은. 아닌데. 잠깐만. 갈채를 보낸다는데. 아. 망했어. 아니. 금태 찍어 그냥. 아.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원래 갈채를 안찍으면은. 세 칸이. 세 칸인가가 줄어요. 관찰 실패로. 그게 꽤나 쓸모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이면 엄청 유용했어. 그거는 생각보다. 남편이랑 이혼하시네. 구입하시네. 국기 하더러. 오케이. 구입하시네. 루도. 아니. 루도르트 탈. 아니. 왜 알리우네를 갑자기 잡으려고 해? 야. 알리우내 최대한 빨리 펴버리고. 우이씨. 일단 아리오네 잡았잖아. 잠깐 루돌타 어딨어 지금? 요쪽에 있죠? 야 잠깐 루돌타에 휘생된 애가 없고 칼태근 등팔 야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할게. 루돌타밖에 안 남았잖아. 야 가봐. 줄격해라 칼태근 용병. 칼태근 용병 줄격해라. 와 여기 왔어. 개팍이다. 잠깐만 이거 안될까.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얘들아 어떡해 얘들아 어떡해. 야 얘들아 어떡해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청소 못해? 야 잠깐만 방에다 이거야 잠시만 얘들아. 잠시만 평화시피 참 밀어보내고 잠시만 야 야 거기 있으면 안돼 얘들아. 왜 청소를 못하니 야 안 되겠어. 역병 이상 먹을거 줘. 큰새 먹을거 주고. 야 외치수 먹을거 줘. 야 튀어. 안돼. 어. 찐.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찐. 디지벌이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찐. 하하하하하하. 아씨 애기 울자. 와. 야 이거 부서 하나로 완전. 방 하나로 개발살랬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나 뭐 보내는지 모르는데? 나 뭘 보냈어? 나 몰라. 하하하하하하. 아잇. 여기 아니야. 여기까지 왔다고? 하하하하하하. 미치겠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그냥 버텨. 아 그냥 쏘지 말걸 그랬나? 괜히 하나 죽였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